경상북도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수산진흥예산 980억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 방향은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360억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에 86억원, 붉은 대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식품단지 조성에 68억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촌 관광 레저 사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바다 힐링, 체험 문화 등과 연계한 다양한 부가소득도 올릴 계획입니다.